인천시가 수소용복합단지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연구과제 공모에 단선됨에 따라 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소용복합단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입증되고 이후 심의를 통과하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880억 원을 들여 수도권 매립지와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수소용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2만 제곱미터의 수소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바이오가스 정제, 고품질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세대에는 수소에너지홍보, 교육, 전시관을 건립합니다.